네, 오직 뉴스하이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고품격 주간지 커버스토리, 편집장 대 편집작 시작하겠습니다. 한길의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뉴스하이킥의 1일 명예 편집국장이시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이번 주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두 주간지 모두 통권호를 발견하셨네요. 2주치를 한 번에 담는 거라서 아마 더 풍성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풍성보다 좀 두툼합니다. 두툼하네요, 만져봐도. 일단 한길의 21,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정은주 편집장님? 여러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이번에는 5인 이상 모임을 못해서 고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역 뉴스를 우리 동네 뉴스라는 이름으로 우동뉴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좀 담아봤고요. 우동뉴스, 우리 동네 뉴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길의 21에서는 설하고 추석 때 경품대잔치가 있거든요. 경품대잔치요? 네, 236명에게 선물을 막아 쏟아주는 건데요. 1등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요? 네. 진짜 자동차, 미니카 말고? 진짜 자동차요. 우와, 한 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네요. 한길의 21 통권호,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시사위는 이 번호가 700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와, 700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700호 시사인 특집 기사들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네, 저희 여러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2008년에 공채일기로 처음 입사한 변진경 기자, 이번에 커버스토리도 썼거든요. 그 변진경 기자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때 지인들 반응이 둘로 나뉐대요. 하나는 가지 말아라. 금방 망할 매체에 뭐 하러 가냐. 다른 하나는 가라. 어차피 금방 망할 테니까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가라. 그러니까 결론은 정반대지만 존재는 똑같았던 거죠. 곧 망할 회사다. 그런데 이렇게 14년을 살아남아서 700호를 발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살아남은 시사인의 비결이 이 번호에 담겼습니다. 모두의 예상이라고는 너무 과장이신 것 같고요. 그래도 시사인의 성공 가능성을 몇 번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요? 굉장히 예외적인 것 같아요. 정론집 편집장님은 아니신가 봐요. 한겨레 21일인데 한겨레에도 제일 처음에 생길 때 다 망할 거라고. 3년 안에 망할 거라고. 정말요? 네. 그때도 사실 국민들의 성원으로 살아남았고 지금도 그 힘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사 주간지 자체의 어떤 어두운 전망을 말씀 다들 하신 거죠? 네. 시사인은 특히 더 그런 거고요. 인쇄 매체, 지면 매체. 인쇄 매체 전체에 대한 전망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사인 통권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커버 스토리. 시사인에서는 코로나19가 교육,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데 이 표지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뭔가 이렇게 짠한 느낌이 밀려 들어와요. 아이가 서 있는. 네. 그리고 주인공은 저희 시사인 키즈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눈길을 혼자 걷는 가방 메고 학교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상징하는 코로나19가 교육,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들, 다룬 이유, 무엇이죠? 네. 1년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제대로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실증적인 연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피해 규모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OECD가 지난해 9월에 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정말 깜짝 놀란 만큼 엄청난 숫자가 나왔어요. 교육 공백으로 인해서 한 세기, 그러니까 100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의 GDP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추산해 본 건데요. 그 소실이 우리 돈으로 1경 5,876조 원. 1경? 경이란 단위가 얼마나 큰지 사실 가늠도 안 되는데 교육 공백 자체가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로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국한하면 방금은 전 세계적으로 추산을 한 거니까요. 이것도 1,677조 가량 되는데요. 올해 2019년 국내 총생산이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굉장한 규모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물론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경제적 측면만 봐도 손실 규모가 정말 천문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육 공백이 주는 피해 엄청날 것이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사실 이 커버 스토리에 따르면, 시사인 기사에 따르면 학교는 오히려 코로나19 국면에서 안전한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해당한다. 이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근거가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면 조금 지나친 감이 있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보다 1년 동안 지켜보니 아이들이 모이는 곳들이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들이 지금 각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한 조사를 보면, 이탈리아 워낙 코로나 유행이 심했잖아요. 지역사회 감염 수가 폭증하던 지난해 9월에 6만 5천 개 이상의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4주 동안 지켜본 결과 감염자가 나온 학교가 1,212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93%에서는 감염자가 딱 한 명 나오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0명 이상의 감염자가 보고된 곳도 고등학교 한 곳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성인에 비해서 감염률과 치사율이 낮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1년 내내 계속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같은 기간에 다른 곳들, 어른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은 엄청나게 확산이 됐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근거도 사실에 따르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 닫는 곳들 중에 학교는 가장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나라별로 상당히 대응이 달라요. 영국, 독일은 학교를 가장 나중에 닫는 이런 모습이고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학교부터 닫았잖아요. 왜 이렇게 달랐죠? 그러니까 우선하는 가치가 달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방역이 최우선의 가치였다고 하고 거기에 조금 이견을 달기가 어려웠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외의 피해들은 좀 무수적으로 취급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 이런 우선순위가 동일하지는 않았고 방역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가치 역시 우리가 대체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말씀하셨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인데 학생들한테도 코로나19가 위험하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저히 적은데 그리고 불확실한데 오히려 학교 폐쇄의 장기적인 피해는 아주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문을 열겠다라는 게 그런 나라들의 결정인 거죠. 그래서 영국 보건부에서 학교와 보육시설 재개를 촉구하면서 발표한 성명을 보면 이런 기조가 상당히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지금의 판단믹 상황에서 무 위험 옵션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선택지라는 거는 없다. 모든 것은 조금씩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와 교사가 자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험의 균형.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잠깐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편집장 대 편집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독일이나 영국 측에서는 학교를 가장 늦게 닫았다. 왜냐하면 위험의 균형, 이런 상당히 의미 있는 용어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방역의 위험도 있지만 교육 손실의 위험도 큰데 그걸 균형을 맞췄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러면서 기사에 보니까요. 학교를 문 닫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가 교육, 학습 손실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사회성 손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OECD 보고서 있죠. 뭐 일경 피해 난다는 그 보고서에서 우리도 계산하지 못한 비용이 있다고 밝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회성 손실 부분인데요. 이번 기사에서 OECD 교육국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교육국장이랑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육이라는 게 더 이상 학생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하고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나침반과 도구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핵심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이게 교육의 가장 큰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원격 수업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사회성을 키우는데 결핍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실은 뭔가 수치로 환산도 안 되는 굉장히 어두운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지적된 문제 중에 하나는 교육 격차잖아요. 부모나 또는 집안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능력, 위치 등에 따라서 학생들이 입는 피해가 다르다, 불균형하다. 이 문제도 크지 않습니까? 네. 계속 지적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특히 문화 자본이라는 측면을 조명을 했는데요. 소풍 갖고 운동회하고 수학여행 갖고 혹은 악기 배우고 이러는 게 여기에 속하겠죠.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런 여과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 아니면 캠프 가기 이런 거를 대부분 동네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나 청소년센터 같은 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교육을 따로 받을 여력이 없으니까요. 가정형편상. 그런데 학교는 근근히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이런 곳은 모두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취미생활을 좀 못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게 교육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센터의 프로그램으로 바다에 처음 간 12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돌아오는 길에 지금 너무 행복하다라면서 나중에 자기는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라고 선생님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행복한 경험을 해본 아동들만이 나중에도 행복한 삶을 꿈꾸고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기에는 결코 과소평가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인데 그 문이 진짜 1년째 꽁꽁 닫혀서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원주 편집장님 한겨레21도 사실은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손실 문제 다루셨었잖아요. 시사인 커버스토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단은 이제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저희 한겨레21에서도 얘기했고 시사인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사실 국제적으로도 다 많이 연구자료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보니까 시사인에서 다음호에 복구로드맵이라고 해서 복구로드맵. 네. 라는 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네. 다음호에 그런 대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겨레21 커버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21에서는요.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 다루셨는데 설 연휴 앞두고 이 주제에 다룬 이유 분명히 있겠네요. 원래 이제 설이나 추석 때 온 가족이 밥상에 올라가서 정치 얘기하면서 생각을 좁히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5인 이상 모이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3월 7일 재벌고의 선거도 있고 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지면으로만이라도 다른 생각들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같이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들을 내 생각들 좀 정리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5인 이상 모임 못하게 되는 이번 설 그래서 설밥상에 못 올라가는 걸 대신 설밥상 대신 차려주신 건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적해보신 민심의 흐름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우선은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여기 어디냐면 서울의 종로구하고 성동구예요. 왜 여기냐면 2020년 21대 총선 때 여기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죠.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위성당이었던 미래한국당 두 곳이 박빙였던 곳이에요. 그만큼 이제 민심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생생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1월 27일에서 28일 양일간 20대에서 80대 64명을 만났거든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흔히 금방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선 자영업자와 코로나19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부동산 얘기 나왔겠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렵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도 많이 지쳐 있어서 다 싫다. 다 싫다. 이것저것 다 싫다. 네. 정부 지원책도 선거 공약도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속 안 좋으니까 내가 극빈층이 되는 게 아닌가?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우려. 네. 그래서 당장 지금 당장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도 사실 좀 예상 가능한 답이었는데 부동산이었습니다. 사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있던 정책이었죠. 그리고 또 도시재생 사업도 많이 펼쳤고요.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규제 강화로 원래 있었던 주민들은 떠나가고 오히려 벽화나 길 포장 같은 보여주기심만 남아서 마음에 안 든다. 이것들을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고요. 마지막은 이것도 예상 가능한 답이었지만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임사원 뽑는 데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면 앞으로 몇 년간 못 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자영업자의 어려움, 부동산 문제, 일자리.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드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한겨레21 커버 소리 쭉 보니까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 이슈의 집중,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선거 민주주의의 패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셨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지금 일자리와 더불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부동산에 집중했던 이유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야권 후보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문제를 뭐라고 보냐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폭등하는 집값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게 문제적 진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해법은 뭐냐면 공급을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건 정부나 야권 후보들이랑 다 똑같죠. 그런데 그럼 공급을 확대하면 집값이 하락하냐. 그런데 그 상관관계는 확인된 바가 없거든요. 오히려 공급을 늘리면 그 특정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단기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죠. 사실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 함은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거나 반가가 빠트린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단과 해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국민들이나 민심이 원하는 그 무엇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진단을 해보면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주택자들이 선거에 더 열심히 투표를 한다. 집이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투표한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좌절감에 투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욕망을 부추기 위해서 선거 전략을 이렇게 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진단들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요. 시간이 좀 짧아져서 많이 아쉬운데요. 다음 주가 또 설 통권 합본호라서 한 주 쉬어갑니다. 더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8297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한기리 21과 시사 2는 사라지면 안 돼요. 정기 구독까지는 아니어도 서점에서 구매해서 보고 있어요. 겸사겸사 서점도 살리면서요. 많은 분께서 공감하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분과는 2주 후에 설 보내고 나서 만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